안녕하세요 몬스터하우스 소속 25살 김태균이라고 합니다. 상대 선수를 원래 알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영상을 찾아봤는데 타격적으로 많이 센스가 부족한 것 같아서 무난하게 경기를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WFC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한국 팬들 많지는 않지만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번 대회 준비하는 동안 준비라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고요. 열심히 한 만큼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 선수에게는 그냥 같이 열심히 경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3전 3승 전승이고요. 전부 다 TKO 승을 다 거뒀고요. 이번에도 깔끔하게 TKO 승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.